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형식으로라도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좀 확인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한 강의 한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 강의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은요. 우리가 그 전까지 하면 소위권 보존등기, 소위권 이전등기, 소위권 유예권리에 대한 설정등기, 이전등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여러 가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로써요. 기입등기를 담궈요. 그러니까 소위권 보존, 소위권 이전,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이런 것들은 새로운 등기사항이 등기배 기입하는 기입등기 절차를 다룬 거죠. 우리는 지금 등기의 여러 종류에 따른 그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 4장 255페이지부터 해 나갈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148페이지를 보면은요. 148페이지가 아니라 147페이지부터 보죠. 자, 147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등기의 분류 이렇게 있죠. 분류라는 것은 등기의 종류를 말하고요. 여러 가지 등기의 종류에 따른 그 절차를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보고 있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앞에 세웠던 걸 잠깐 보면은 대상에 의한 분류에서 토지 등기부가 있고 이제 건물 등기부가 있고 이건 뭐 간단한 곳이고요. 넘기시면은 기능에 의한 분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가 있고 이제 갚고, 울고가 있죠. 이때 표제부에 의한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 갚고, 울고의 의한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한다. 자,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등기에 분류했을 때요. 152페이지 보시면은 효력에 따른 분류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등기에 따른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자, 종국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가 있고 그렇죠, 종국등기가 있죠. 다만, 네, 종국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예비등기가 있죠. 그럼 예비등기는 가등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종국등기를 가등기에 대비하여 이제 우리가 본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국등기와 가등기로 구별할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앞장으로 앞으로 한 장 더, 두 장 앞으로 오면은 내용에 의한 분류에서 14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에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이것은 종국등기의 분류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 종국등기라고 쓰시라고 했죠. 이 종국등기는요. 새로운 등기상을 등기비에 기입하는 이제 기입등기가 있고요. 기입등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우리는 지금까지 기입등기 절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입등기,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기입등기 절차를 보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웠던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하고 불일치할 수도 있는 거죠. 실체관계. 실체관계라는 것은 표지에 비해 기록하는 실체, 사실관계 또는 갑구나 을구에 기록하는 실체, 권리관계하고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불일치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빨리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일치시키는 등기. 그럼 이때 일치시키는 등기는, 일치시키는 등기는 이 불일치의 모습에 따라서 일치시키는 등기의 모습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불일치하면은요. 변경 또는 경정등기라는 거죠. 다만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부가 실체관계하고 불일치하면 이럴 때는 말소등기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하면은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말소회복등기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면은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거죠. 다만 이때 폐쇄하기 전에 먼저 등기업의 멸실등기라는 거죠. 일부만 멸실이 되면은요. 이때는 면적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부가 사라지면 멸실등기를 하는 거죠. 이때 변경하고 경정등기는요. 그 등기의 대상에 따라서 다시 세수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등기업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죠. 먼저 부동산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를 기록하고요. 이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도 기록되죠. 그래서 등기업에 기록되는 것은 부동산 표시하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그 다음에 권리가 기록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기록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록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이 될 것이고요. 등기 명의인과 권리는 갚구나 을구에 기록되겠죠. 갚구, 을구에. 그러면 등기 배는 이 세 가지가 기록되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일부가 변경이 됐다.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부동산 표시가 일부 불일치한다. 지목만 불일치한다. 일부만 불일치하는 거죠.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인데 네 가지 중에 일부만 불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를 할 것이고요. 변경, 경정. 만약에 등기 명의인 표시. 우리가 등기 명의인 기록할 때는 자연인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게 되는데 주소만 잘못되어 있다랄지. 그러면 우리가 등기 명의인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듣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이면 변경. 권리를 기록할 때는 채권액이나 전세금 등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게 채권액이나 전세금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권리가 일부가 잘못됐으니까 권리의 변경, 경정 듣기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 경정 듣기는 다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그 다음에 말소, 말소, 회복, 멸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일치시키는 등기 형식은요. 이렇게 크게는 다섯 가지, 좀 더 세분화시키면 다시 이 두 가지를 세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치시키는 등기, 이 절차를 지금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국 등기는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기입 등기와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이익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 둘로 나누고 일치시키는 등기를 다시 이렇게 다섯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는 다시 세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는 종국 등기의 종류가 되는 거죠. 종국 등기. 종국 등기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가등기를 다루게 되겠죠.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일치시키는 등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치시키는 등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뤘던 것이죠. 개념들. 그러니까 기본 강의 시간에 유인물도 나눠드려가지고 이렇게 유인물로 보면서 했는데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지금 유인물 있는 내용들을 방금 설명한 것이죠. 유인물 있는 내용.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봤고요. 개념 중심으로. 지금부터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절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것을 여기 있는 일치시키는 등기들을 다시 또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등기들 중에서 권리가 아닌 등기가 있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거죠. 다시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권리가 아닌 등기. 이 여섯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 권리가 아닌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일단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들. 이런 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그럼 표제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저기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 표시에 변경, 경정. 부동산 표시니까 표제부에 하는 등기고요. 그 다음에 멸실등기가 있죠. 멸실등기도 부동산이 없어서 하는 등기, 사라져서 하는 등기니까 멸실등기도 표제부에 하는 등기죠. 멸실등기. 그 다음에 권리가 아닌 등기로서는 변경, 경정 등기 중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하는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그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닌 거죠. 이것들은 이 세 가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것이고요. 나머지는 권리에 관한 등기죠.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리의 등기고. 권리가 전부 사라져 소멸해가지고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무효라든지 해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말소등기. 말소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고 말소된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말소회복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런 걸 알 수 있죠.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함께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원칙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상대적으로요. 권리가 아닌 등기는 없습니까? 등기 권리자라 들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존재합니까? 그 등기의 명의 존재합니다. 등기 명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 또 등기 명의인 표시에 있어서 그 등기 명의이죠. 이 등기 명의인이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한다고 하죠. 그리고 권리에 있어서 등기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요. 신청하지도 않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것이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존재에서, 이해관계가 존재하면 이 사람의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침해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관계인, 승낙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에 있어서요.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이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먼저 이걸 정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단독신청이에요. 단독신청이고. 그 다음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 형식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표제부등기는 언제나 단독신청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부류에서 부기등기라는 것은 권리의 순위와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표제부등기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주등기라,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제부등기는 어떻습니까? 신청의무가 있죠. 사실의 등기이기 때문에 신청의무가 있고 보통 1개월 이내의 신청의무가 있죠. 물론 부존재한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하는 것이고 멸실이 돼서 이루어지는 멸실등기, 부동산 표시가 변경돼서 이루어지는 변경등기는 보통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신청의무가 있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변경등기는 어떻습니까? 주소가 변경됐다고 해서 권리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저당권자인데 이사 갔다고 해서 권리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언제나 부기등기가 되는 거죠. 우리 부동산등기법에서 신청의무가 있는 것은요. 표제부등기만 이렇게 신청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는 없고요. 부동산실명법이나 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런 데서만 특별법에서는 예의적으로 신청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경량등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요.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부기등기죠. 뭐 5억에 대한 전환권이 있는데 2억 변제받았다. 그래서 3억의 채권이 있는데 5억에서 3억으로 변경하는데 갑자기 1번 전환권, 2번 전환권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원칙은 부기등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었을 때요. 증액을 했을 때죠. 후순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이죠.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었을 때죠. 이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공개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승낙을 해주면 승낙을 해주면 너 우선변제 증액되는 금액 가도 상관없다. 승낙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부기등기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승낙을 안 해줘요. 승낙을 안 해주면 증액되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해관계인보다 후순위예요. 후순위로 주등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후순위로 주등기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종전 등기상은 그러니까 5억에서 7억으로 증액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 등기상인 5억은 우선변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등기상 이해관계에 대한 승낙이 없어가지고 주등기로 하는 경우 이건 원래 부기등기로 하는 거고 이럴 때만 어떻습니까? 종전 등기 기록에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실체관계에 불일치해가지고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다 보니까요. 종전의 실체관계에 불일치한 등기들에 대해서는 다 한 줄로 그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다 말소 표시를 하게 되는데 다 말소 표시를 하게 되는데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유일한 예가 바로 권리의 변경 경쟁 등기를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경우 종전 등기상은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말소 표시를 합니다. 물론 말소 회복 등기는요. 회복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표시라는 존재가 이런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회복하는 등기니까 말소 표시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나머지 등기에 있어서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의 변경 경쟁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 이때만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어떻습니까? 말소 등기는요. 권리를 전부 소멸시키는 등기. 권리가 전부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소멸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죠. 자 말소 회복 등기는요. 다시 둘로 나누는 거죠.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아니면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일부 말소는요. 일부 말소 등기를 했다는 것은요. 부기 등기로 했을 때만 일부가 말소가 되고 주등기로 했을 때는 말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 했을 때만 부적법하게 일부가 말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로 회복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또 이것도 언제나 주등기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기 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형식이. 자 이거 우리가 기본강의 시간에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야 두 문제 나오는데 쉽게 나오면요. 실판에 적어놓은 내용 자 여기서만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서 좀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제 4장에서 255페이지는 지금까지 권리에 관한 등기 우리가 3장, 5장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은 그게 이제 기입 등기라는 것이죠. 기입 등기 3장, 5장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외의 등기들이죠. 예. 기입 등기 이외의 등기들 종국 등기 중에서 기입 등기 이외의 등기들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257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에 따른 분류보다도요. 이건 이거죠. 결국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들이죠. 일치시키는 등기들을 다룹니다. 기입 등기는 다뤘기 때문에 이것만 다루는 거죠. 자 그럼 먼저요. 변경 등기부터 나오죠. 변경 등기 자 변경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의 변경이 있겠죠. 자 먼저 양갈 먼저 토지 표시 변경 늦게 나오는데요. 토지와 건물은 거의 비슷합니다. 건물만 약간 특징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특징 있는 부분만 잠깐 볼 것이고요. 그의 부분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먼저 양갈을 한번 보시면은 단독신청이죠.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신청 그래서 첫 번째쯤 보시면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니 단독신청이고요. 이거는 등기시장 의무가 있죠. 표제부 등기니까 일개월인의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표제부 등기 할 때요. 이 등기죠. 부동산 표시 변경 경쟁 때 멸실등기를 할 때 넣습니까? D장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D장 선행. D장이 먼저 바뀐 다음에 어떻습니까? 표제부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D장이 바뀌지 않으면 등기부를 바꿀 수가 없죠. 부동산 표시는 D장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신청 의무가 있고요. 이때 신청을 할 때 넣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줄을 보시면요. D장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토지대장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D장을 들고 가야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죠. 3장에서 배웠죠. 등기조사 총론에서.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경쟁 멸실등기. 또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가 기입등기 중에서 보존등기 할 때 표제부부터 써 내려가야 되니까 보존등기. 그 다음에 소위권 이전등기는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가 아니지만은 소위권 이전등기도 D장을 들고 간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앞에 살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종전 표시상 말소 표시하는 종전등기는 말소 표시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죠. 권리의 변경 경쟁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만 말소 표시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말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해야지만 양가로 입어보시면 또 직권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자 행정구역 변경에서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이 됐다는 것은 소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양촌에서 신공류로. 양촌에서 신공류로 소재 변경은요.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바뀝니다. 자 법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법은 뭐 하룻밤 자고 나라든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법을 변경을 할 때는요. 개정할 때는 변경을 할 때는 다 입법 예고 절차, 공청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요. 그럼 법으로 이제 양촌에서 신공류로 바뀌었다는 사실은요. 지적소관청도 알고 등기소도 알고 당연히 알겠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누가 신청하고 통제하고 촉탁하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이 다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면은요. 소재도 바뀌지만 또 뭐도 바뀌겠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이나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다 직권을 합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그리고 반가루 2번은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 통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있죠.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 정리를 합니다. 소유자 정리는 등기소리를 보고 정리를 하는데 등기 보고 정리를 하려고 보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부동산 표시가 지금 불일치해요. 토지의 표시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 상태에서는 절대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소유자 정리를 하기 전에 등기관사에 토지의 표시가 지금 불일치합니다라는 통지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것을 불부합 통지라고 했죠. 그래서 불부합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등기관이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시가 일치가 돼야만이 지적소관청에서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기시면 하필의 특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안 보셔도 돼요. 분할이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면적의 변경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듣기를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할이나 합병. 그리고 분할이나 합병에 대해서는요. 분할을 할 수 있느냐 합병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적공부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과 합병은요. 지적법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되고 뭐 기폐이 볼 필요는 없고요. 분할과 합병을 하면 면적의 변경이 있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듣기를 해야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건물 표시의 변경 듣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1개월 이내에 단독 신청이고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는 D장.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야 되겠죠. D장에 선행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넘기시면 양가로 이번에 직권등기도 방금 했던 거죠. 행정부역의 명칭 변경 이런 것들도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소재 집원이 이제 소재가 바뀌잖아요. 건물 등기 배도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재 집원을 기록하기 때문에 소재 변경을 직권으로 한다. 오른쪽에 261페이지 보시면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듣기죠. 양가로 이번 신청 보시면 이것도 없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단독 신청이죠. 등기명의 단독 신청하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라든지 인감증명 또 이해관계는 승낙서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직권등기 해가지고요. 원래는 단독 신청인데 직권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죠. 행정부역 명칭이 바뀌면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듣기를 하고요. 특히 2번 잘 기억하시면 되죠. 2번. 등기관인 소위권 이전 등기죠. 소위권 이전 등기. 소위권 이전 등기를 체크하셔야 되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 저당권 설정하는데 이 사람의 주소가 지금요. 등기부인은 서울이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 부산이에요. 부산. 그래서 신청서에는 부산으로 나오겠죠. 부산으로 나와요. 현재 사는 부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명인 표시명령 듣기로 서울을 부산으로 고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산으로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서와 등기록이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각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명령 듣기는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신청 의무는 없지만은 이걸 하지 않으면은 다른 등기 신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등기명인 표시명령 듣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갑액에서 E에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소증명정보는요. 새롭게 등기별에 기록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가면 되지 기존에 등기에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소위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 이외에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본도 함께 가져가는 거죠. 소위권 이전 등기 할 때만 등기부자의 주소증명정보를 가져갑니다. 등기명인이 지금 갑인 상태죠. 그러면 이때 소위권 이전 등기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주소 변경. 자 주소 변경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소만 해주는 거예요. 등기명인은 등기 의무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명령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하지 않은 상태. 원래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소위권 이전 등기만 신청합니다. 소위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더라도요. 갑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등기관이에요. 딱 보니까 갑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간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니까요. 이 등기명인 갑의 주소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죠. 등기관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위권 이전 등기 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등기명인의 주소 변경만 해줍니다. 성명이나 주민번호는 안 해줘요. 주소 변경만 이렇게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은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반가로 3번은. 실행해가지고 양가로 3번 보시면 언제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라는 거죠. 언제나 부기등기죠. 그 다음 밑에는 권리의 변경 등기죠.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는 우리가 절차 보시면은요. 절차에서 이건 권리관한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고리자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겠죠. 공동신청하고 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명인의 등기의무자가 되었으면 등기필정보 가져와야 되겠죠. 또 등기원인증명 정보로서 변경하는 계약서 가져올 것이고요. 또 등기의무자가 소유명인이면은 이 사람의 인감증명도 가져와야 되겠죠. 소유명인이 등기의무자면은 그 사람의 인감증명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건 등기상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서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실행과 관련돼서요. 원칙적으로 반가루의 부기등기라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기등기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가져와서 부기등기라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해관계는 있는데 이 사람의 승낙이 없어요. 승낙이 없으면 이때는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가루 1번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서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은 주등기로 하게 되고 이럴 때만 어떻습니까? 종전 등기기록에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럴 때는 당연히 말소 표시라고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권리의 변경등기를 보았고요. 변경등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경정등기가 있죠.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이게 원시적 불일치죠. 그래서 양가 2번 보시면 요건이 있죠. 등기상에 차고 또는 유류가 있는데 이것이 동그라미 2번처럼 일부에만 잘못이 있다는 거죠. 일부가 일부에만 그러니까 요 3개 중에 부동산 표시의 일부 등기 명령 표시의 일부 권리의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죠. 일부가 그래서 3번 보시면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정등기는요. 명정등기는 일부가 불일치가 되는데요. 불일치가 되는데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 신청.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일부 불일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신청은 잘했는데요.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잘못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신청이나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요. 일부 불일치한 등기를 완료하기 전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자구정정을 하면 되죠. 이때는 완료 전이면 자구정정을 했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완료 전에 자구정정을 하지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요. 등기가 완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자구정정을 하지 못하고 완료 이후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완료 전에는 자구정정을 할 수 있었지만 완료 이후에는 자구정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경정등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등기관의 잘못이든 신청 잘못이든 분분하고요. 오른쪽에 4번 보시면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돼 버린 거죠. 그리고 5번 보시면 이것이 완료 후에 정정하는 거죠. 완료 전이면 자구정정 안 된다. 완료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정정을 통해서요. 정정을 통해서 동일성이 인정돼야만이 경정등기가 되는 것이지 동일성이 없으면 경정등기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질적으로 불일치하면 X에 대한 100번지 등기를 해야 되는데 101번지로 등기됐다. 동일성이 전혀 없죠. 갑한테 해야 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됐다.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 등기됐다. 이런 건 절대 뭐요? 질적으로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전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소를 한 다음에 다시 등기를 해야 되지 경정등기를 시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정등기는요. 사람은 동일한데 주소만 잘못됐을 때 100번지에 계약을 하고 100번지에 등기를 했는데 지목만 잘못됐다. 그렇죠? 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권 등기가 됐는데 전세금만 잘못된 거예요. 동일성이 인정되는데 일부만 잘못됐을 때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직권경정등기 해가지고요. 직권경정등기 해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되면요. 이럴 때는 신청에서만 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의 잘못이 됐을 때는요. 우리가 돈 내면서 신청할 필요가 없고요. 이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되면 돼요. 그러니까 신청이 잘못됐을 때 직권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등기관의 잘못이 될 경우에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등기관이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불일치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신청에서만 경정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신청을 하도록 없습니까? 사전 통지를 합니다. 직권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경정등기를 합니다. 통지를 먼저 한다며요. 그런데 등기관의 잘못의 경우는 없습니까?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습니까?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겠죠. 직권, 신청하도록 통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권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직권으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사후에 통제해요. 사후 통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했습니다는 사후 통지는 해야 돼요. 이거는 신청하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거고 이거는 직권을 한다며 사후 통지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양가로서 한 번 보시면 직권 경정등기에서요. 직권 이러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죠. 이럴 때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경정등기도요. 등기관이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등록상 정정도 이해관계는 있으면 마음대로 정정을 못한다고 했죠. 이해관계는 없는 경우만 정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직권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등기관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있을 경우에는요.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는 승낙. 관계는 권리를 경정할 때만 나타나겠죠.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를 할 때는요.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만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는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정등기이기 때문에 없습니까? 승낙이 있으니까 이것은 부기등기로 하겠죠. 이해관계는 승낙이 없으면 아예 등기를 못해요. 승낙이 있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 있고 승낙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직권경정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승낙이 있어야 되고 승낙이에서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정등기 후회 조치해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은 경정등기 후회 조치가 아니라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지금 섞여서 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의 차고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을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차고가 일반적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지체 없이 어떻습니까? 신청을 하도록요. 통지를 해요.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은 등기고루자나 등기무자 또는 단독신청인 경우에는 등기명인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고루자 등기무자 등기명인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때요. 알릴 때는요. 등기고루자 등기무자 또는 등기명인 2인 이상이면요. 1인에게만 하면 돼요. 1인에게만. 전부 얘기할 필요 없다. 잘 기억하세요. 1인에게만 하면 되지 전부에게 통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4번은요. 등기관이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요. 이거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요. 직권으로. 그래서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경우는 직권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사후에 통제를 합니다. 경정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통제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에요. 1인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전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원에게 할 필요 없다. 전원에게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표현입니다. 전원에게가 아니라 1인에게만 하면 돼요.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1인에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는 사후 통제를 하게 되는데 사후 통제도 1인에게만 하면 되지 전원에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경과하시면 됩니다. 자 직권 경정등기고요. 신청에 의한 경정은요. 신청에 의한 경정은. 이런 의미에요. 밑에 있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신청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합니다. 신청에.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경우는요. 이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없습니까? 잘못이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이면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잘못됐으면 직권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다만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경우는요. 원래는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등기관은 이걸 잘 몰라요.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이때 신청이었습니까? 내가 신청한 거하고 다르게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없습니까?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등기소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 등기 누가 했어요? 큰소리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소리 치는 게 이렇게 하나의 신청이 되는 거죠. 신청인데 이때 이 신청은요. 정식의 일반적인 신청이 아니라 빨리 직권으로 하라는 의미에서의 신청일 뿐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은 가능해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원래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잘못을 했을 때는 또 신청했을 때는 신청. 등기관이 잘못이면 직권인데 직권을 했을 때도요. 이렇게 직권으로 해달라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등기관이 잘못을 했을 때는요. 등기관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죠. 그러니까 신청 잘못했을 때는 직권으로 못하지만요.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때의 신청은 직권으로 빨리 하라는 의미의 신청일 뿐입니다. 양가로서 하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직권. 항상 직권이 중요하니까. 넘기시면 이제 말소등기죠.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오른쪽에 267페이지 보시면 의해해가지고 전부가 부족법한 거죠. 전부가. 전부가 부족법하면섭니까? 이럴 때는 말소등기를 한다고 하죠. 말소등기.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불문한 거죠. 전부가 부족법하면 다 말소등기를 합니다. 자, 밑에는요. 이것도 말소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관계는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한번 보죠. 밑에 보충학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상권 말소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지상권이 말소되면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도 따라서 소멸되기 때문에 말소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해관계 되겠죠. 손해보는 사람이죠. 또 2번이나 3번은요. 소위권 보존등기나 소위권 이전등기가 말소되면 그 소유자로부터 설정된 저당권자, 지상권자도요. 따라서 말소가 돼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자들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승낙서.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낙서가 없이 등기가 됐어요. 승낙서가 없으면 원래는 각하를 해야 되는데 승낙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등기가 또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그러면 또 유효가 되는 것이죠. 2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예를 보죠. 1번 보시면 저당권을 말소할 때 손위의 저당권자예요. 간단해요. 제가 보죠. A 앞으로 B, C가 이렇게 3C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당권, 저당권, 저당권 있어요. 1번, 2번, 3번 저당권. 얼마든지 가능하죠.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손수위 저당권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C는 오히려 유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죠. 만약에 2번 전세권을 말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손수위 저당권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C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요. 특히 중요한 게 3번이라고 했죠. 선순위 소유권말소시 후순위 소유자예요. 그래서 갑액에서 이해가 우앞으로 이전등기가 되고 3에서 병앞으로 이전등기가 됐는데 소유자 갑액에서 을로 이전등기가 무료라는 거죠. 소유권등기이다. 무료예요. 갑이 소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지금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병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부터 말소를 시켜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병등기를 말소할 때 을은 이해관계이냐? 아닙니다. 당연히 말소되는 거 아니에요. 말소됐을 때 을은 없습니까? 갑자기 소유자가 되네요. 등기부상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등기 말소한다면 을등기 말소를 또 한 번 신청을 해야 돼요. 두 번 절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갑이 거꾸로요. 을등기를 먼저 말소를 합니다. 을등기. 을등기를 말소할 때 병은 이해관계이냐? 우리가 등기상 이해관계는요. 그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요.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도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소됨으로써 어떻게 됨습니까? 특별히 더 소유권을 잃을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병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물건은 소유자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면 병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의 등기하고 병의 등기는요. 양립 불가능한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써놓으셨죠? 양립 불가능이라고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순위 소유권 말소시 후순위 소유자는요. 이 소유자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인이에요. 이런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인은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소유권 말소시 후순위 소유권자는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는데 선순위 소유권 말소시 후순위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인으로써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럼 넘기시면 절차 보죠. 절차. 절차인데요. 여기 절차는 원칙은 뭡니까? 여기다 원칙부터 써놓으시라고 했죠. 원칙은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예외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예외가 나오는 거죠. 원칙 옆에다 써놓으셔야 되죠. 절차는 원칙은 등기권리자 등기무자가 공동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하는 경우. 밑에 있네요. 단독신청이야 말소등기에서요. 거기 있죠. 원칙은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단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공동신청을 해야 된 일방이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할 수 있고요. 또 2번은 권리소멸 약정. 그래서 첫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 사망이죠. 사망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약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라져버렸어요. 따라서 사망에 의한 권리소멸 약정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사망이 돼버리면 사망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신청이고요. 3번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자가 어딘지 몰라요. 소재불명이라는 거죠.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권리를 제거하는 재권 판결문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줄. 재권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이걸 가지고 가야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무슨 영수증. 전세금 다 지급했다. 피담보, 채무 다 변제했다. 영수증. 이런 것만으로는 단독신청이 안 되고 그 권리를 제거하는 재권 판결문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혼동은 어떻습니까? 제한물권자와 소유자가 원래 공동신청해서 말수해야 될 것을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추리겠으니까 자기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5번은 소유권 보존도 있기는 단독신청이기 때문에 그 말수도 단독신청이고요. 6번은 가등기의 말수인데 가등기는 우리가 가등기 시간을 하는 거죠. 가등기의 말수는요. 가등기 명이 단독으로 말수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본등기는 단독으로 말수를 못 시켜요. 말수도 공동신청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갑에서 이에서 을 앞으로요. 이전등기가 돼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을이 만약에 단독으로 이걸 말수시킬 수 있느냐. 단독은 안 돼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가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등기는 어떻습니까? 할 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 승낙서만 들고 와서 단독으로 말수를 시킬 수가 없죠. 승낙서만으로도. 공동신청 아니면 판결문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의뢰 승낙서만으로는 단독으로 못 돼요. 그러나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니까 의뢰 승낙서 가져오면 갑이나 아니면 제3취적자도 단독으로 말수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보시면 가등기 명인은 단독으로 말수를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이때 가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할 때는 우리가 인감증명할 때 했던 거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아니지만 가등기를 말수할 때도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니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가져오면 가등기 의무자라든지 이 사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의뢰 승낙서 가져오면 단독으로 말수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가등기 시간에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말수는요. 갑하고 을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취득자도 공동으로 말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의뢰 승낙서 가져오면 갑이나 병도 단독으로 말수를 신청할 수가 있다. 또 7번은 처분금지, 가처분은요. 우리가 가처분 시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승소 판결에서 신청할 때는 가처분 등기에 침해하는 등기죠. 자기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이 되겠죠. 그 등기를 단독으로 말수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6번, 7번은요. 우리가 뒤에서 가등기하고 다음 시간에 가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할 겁니다. 2번은 직권에 의한 말수 등기는 많이 했던 내용이죠. 1번 관할 위반,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이런 걸 각하시긴 한 거죠. 그래서 당용 무의이기 때문에 직권 말수하는 거고요. 3번은 말수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가백에서 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을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을에 등기를 말수하게 되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도 말수가 돼요. 그러면 이건 신청에서 말수가 되고 이거는 신청에 말수가 되고요.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수되는 거죠. 직권으로 말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말수를 할 때는 A의 승낙서 가져야 되죠. A의 승낙서가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수할 수가 있죠. 이뿐이 아니죠. 전세권을 말수할 때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요. 전세권을 말수하게 되면은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있기도 당연히 말수되겠죠. 만약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A 앞으로 전세권이 있는데 1에 의해서 B라는 사람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등기가 말수되면요. 부기등기 이등기는 따로 말수되는 거죠.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니까요. 그러면 전세권 말수는 어떻습니까? 갑과 A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신청에서 될 때 B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B의 승낙서가 가져오게 되면요. 이 등기는 없습니까? 직권으로 말수된다.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권리를 말수가 됨으로써 그 말수되면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수한다. 4번은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하는 내용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하게 되면은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써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본등기를 침해하는 등기들은 직권으로 말수한다. 가등기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수용되는 부동산을 제한하는 등기들은 전부 다 직권으로 말수하는 거죠. 다만 수용되는 토지를 위에서 존재하는 요역제지요권들기는 말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우리가 환매권을 할 때 있는 거죠.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환매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환매특약 등기는 그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수한다. 환매특약 등기 시간에 한 거죠. 촉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촉탁에서 된 등기는요. 촉탁에서 말수를 해요. 세무서장이 촉탁에서 압류가 됐으면은 압류되니까 이제 세금 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말수해 주세요라고 촉탁을 하겠죠. 그래서 촉탁의 한 등기는 촉탁에서 일반적으로 말수가 됩니다. 자, 실행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언제나 주등기. 그리고 넘기시면 4번 방금 했던 거죠. 그래서 말수를 하는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어서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말수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수한다. 앞에서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수회복등기네요. 오른쪽 오른쪽 271페이지 보시면 자, 말수회복등기는요. 일부 또는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수됐을 때 하는 등기죠. 자, 넘기시면은 그래서 272페이지 요건 보시면 자, 부적법하게 말수됐을 때만 말수회복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발적으로 말수등기 됐을 때는 부적법 말수관이기 때문에 말수회복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자, 반가루 2번 보시면은 말수등기, 말수등기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야 돼요. 그래서 말수등기의 말수등기는 안 됩니다. 밑에 있는 거죠. 말수등기가 부적법하면 말수회복등기를 해야 되지 말수등기의 말수등기는 인정이 안 된다. 또 3번 보시면은 또 이거죠.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있어서는요. 그 위에 동그라미의 네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우리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를 통해서 이해관계는 그 변경경정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변경경정등기실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말수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말수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말수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말수등기 당시. 그럼 말수회복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말수회복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회복등기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보겠죠. 그러니까 말수당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말수등기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요. 말수회복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에는 이건 처음부터요. 권리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써 먼저 말수되어야 될 등기일 뿐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양립 밑에 두 번째 줄이요.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써 먼저 말수가 돼야 될 등기일 뿐이고 이해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관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면은요. 갑이 수의자인 상태에서 한 번만 이거 다시 설명드리죠. A라는 사람 앞으로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죠. 전세권 설정. 5억 원 이렇게. 그런데 2해 가지고요. 1번 말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3해 가지고 B라는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5억 원. 그 다음에 4해 가지고요. C 앞으로 전세권이 또 설정이 됐습니다. 5억 원. 등기부상 아무 이상이 없죠. 이게 말수가 됐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말수가 됐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만약에 문제는 부적법하게 말수가 됐다는 거죠. 부적법하게 말수가 됐으니까 등기는 권리 효력 발생 요건이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법하게 말수가 됐으니까 A는 여전히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수되어 있다 보니까 말수된 등기부로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부 말수된 등기를 회복하기 때문에 5해 가지고 왔으니까 1번 회복하겠죠. 회복. 두 등기로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A는 처음부터 1번 전세권이 소멸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말수회복 등기를 할 때는 그 1번 순위를 그대로 사용해서 회복 등기를 하는 거죠. A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다시 회복합니다. 5억.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B라는 사람은 내가 최선수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선수인자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1번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6 써버리면 안 돼요. A는 이때부터 전세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전세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수인자가 새롭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B는 어떻습니까? B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이 됩니다. 자 전세권이 회복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말수되는 건 아니에요.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수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해관계이 되는 거죠. 이건 양립 가능해요. 회복되는 느낌과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말수되지는 않고 다만 제3자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람이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C는 좀 입장이 다르죠. C는 어떻습니까? 전세권이요. 이 전세권은 없습니까? 회복되는 느낌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A가 전세권이 소멸한 적이 없기 때문에 C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전세권을 취득한 적이 없게 돼요. 그리고 A의 전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인데 또 전세권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어떻습니까? 말수되어야 될 등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됨으로써 C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회복되기 전에 먼저 말수되어야 될 등기명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복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따라서 양립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C는 승낙받을 필요 없어요. B의 승낙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B가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런데 승낙을 안 해주면요. 원래 이 등기가 안 되지만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하냐?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등기는 또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다소 유반했다고 하더라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또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요 내용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유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한번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2회 가지고요. 이제 을 앞으로 이전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3회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2번 말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갑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4회 가지고요. 갑으로부터 병이라는 사람 앞으로 이전되게 됐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는 의미예요? 여전히 을이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이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분하기 위해서 자기 등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없습니까? 5회 가지고 2번 회복하겠죠. 회복한다면 없습니까? 원래 2번이었기 때문에 2번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이전되기를 합니다. 소유권이라든지. 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자 그러면 이때요. 을 앞으로 회복할 때 그 병의 승낙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병. 병은요. 애초에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복하려는 등기하고 병은 어떻습니까? 양립 불가능이라는 거죠.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병의 등기를 병은 어떻습니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뿐이에요.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신청 보시면요.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에요. 자 공동신청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단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독을 할 수는 없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신청할 때 누구랑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랑. 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을이 만약에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을은 누구랑 하냐면요.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와 공동을 하는 거예요.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었으면 갑과 공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갑과 공동을 하겠죠. 이때는 없습니까? A라는 사람이 말소 회복 등기는요. 이 등기는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었으면 갑과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소된 상태에서 말소가 되고 나중에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현재의 소유자는 을이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의 회복 등기는요. 현재의 소유자 을과 공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말소가 되고 이전이 됐으면 말소 당시의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된 이후에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는 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을과 이때는 공동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두 번째 주 보시면 등기 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돼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반가로 2번 보시면 단독 신청해가지고요. 만약에 이전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된 이전 등기예요. 이게 부족법회계가 말소돼서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갑과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갑은 사망을 했잖아요. 상속이니까. 이럴 때는 을이 단독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공동신청에서 된 등기였다면 회복등기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가 단독신청에서 됐던 등기라면 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상속등은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상속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으면 부족법으로 말소됐으면 단독신청이 되고요. 반가로 3번은요. 직권의 회복등기인데요. 이것은 또 직권이니까 중요하겠죠. 이 부족법 말소가요. 등기관의 잘못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권리관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수수료 내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큰소리만 치면 돼요. 누가 이 등기였어? 라고 해가지고 누가 말소했어? 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죠. 등기관이 없습니까? 말소등기라는 것이 부족법한 것이다는 거죠. 부족법하게. 등기관이 부족법한 등기를 했을 때는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랍니다. 직권 위에다가 소재기 쓴 다음에 가입해 주시면 돼요. 직권으로 이렇게 등기소에서 얼마든지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소재기를 할 수는 없어요. 소재기를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 등기소 가서 해달라면 바로 회복해 주니까 등기소 가서 그냥 해달라고 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직권에 의한 회복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재기는 안 되고요. 4번은 촉탁에 한 회복등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촉탁에서 부족법하게 말소 됐으면 촉탁에서 회복등기를 하겠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넘기시면요. 말소회복등기라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등기 형식에 있어서는 1번 보시면 전부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멸실등기가 있죠. 멸실등기는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 하는 등기죠.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 이렇게 되겠죠. 일부만 멸실되면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등기 기록을 폐쇄해서는 안 되고 면적만 줄어들었을 테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라는 거죠. 토지가 멸실됐을 때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보면 토지 멸실을 보시면 전부가 소멸되어야 되는 거죠. 일부가 소멸됐을 때는 변경등기라는 거고요. 이건 표제부등기니까 어떻습니까? 단독신청으로서 1개월 이내 신청무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3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등기 이상 이해관계는 승낙서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건물의 멸실등기도 비슷합니다. 전부가 소멸했다든지 아니면 전부가 소멸했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줄에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의 등기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걸 멸실등기라고 폐쇄를 시키는 거죠.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건물이 멸실됐을 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1개월 이내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1개월 이내 건물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요. 만약에 대지 소유자가 세 번째 줄에 있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럴 때는 이 멸실되면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의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등기기록을 폐쇄하는데 다만 세 번째 줄 보시면 9분 건물의 일부만 멸실됐어요. 그럼 등기기록을 폐쇄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3번 등기상 유예관계인의 승낙서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4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5번 보시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체 없이. 그리고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언제나 주둔기로 하는 거죠. 멸실등기니까 언제나 주둔기고 주둔기로 한다는 거죠. 표제부등기니까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강의 시간을 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불일치할 때 일치시키는 느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종국등기 절차를 모두 마쳤어요. 그 다음에는 넘기시면 이제 가등기 절차가 나오죠. 가등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